안녕하세요. 제닉스TV 진행을 맡은 블루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LG, NC, 롯데 등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께 희소식인 상품. 제닉스 베이스볼 게이밍 체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제닉스 베이스볼 게이밍 체어는 LG, NC, 롯데 구단을 상징하는 컬러 미칭이 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앉는 자세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목쿠션과 허리쿠션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의자에 중추가 되는 가스 스프링은 유럽 최고의 권위의 인증기관인 TUV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 소개해드린 아레나 타이포와 같이 팔걸이가 앞뒤, 양옆,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 환경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닉스 베이스볼 게이밍 체어를 어디서 구매하실 수 있느냐? 제닉스 홈페이지나 각 구단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제닉스 프리미엄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 롯데 자이언츠 베이스볼 게이밍 체어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블루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닉스 베이스볼 게이밍 체어 절찬 판매 중